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, 세제 완화 기대감으로 거래가 줄면서 지난달 지역의 집값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의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의 주택가격은 각각 0.12%와 0.81% 하락해 전월 대비 각각 0.04%포인트와 0.15%포인트씩 하락폭이 커졌습니다. 충남의 3월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평균 0.07% 상승했으나 올 들어 3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.